암행먹는걸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좀 자이네네도 머검고 해고먹으면서 그자 이디서도먹고 저디서도먹고 허기삼이신 백오두께 머검 돈 받고커난 좋긴 할거지만은 강해도이왕 자네먹는거 보면 해도 머겅 아이고 정머겅들도 원 저걸 다 소화시키고 점점 헤어지는 것도 젊은한 정머겅어지는거 보다게 요작이 동신 그 타르비 나완 소묻 그 저 코메디안 산디 그 개그맨 산디 이디저디 돌아다니기멍 먹는거 보다는 아이고 머검도 머검도 머검지기도 머꼭 점 달맘지기도 머꼭 양보난첨 양 먹는거 걷지그래 당기는 것들도 그거 암행돈바당해도 꼭 먹제너면 그거 또 어려운 일일거 닮어 뱉디다기 돈만 주와봐 나도 저만이 먹으시카라 돈만 아이고 굴레에 국에 들어가서 먹는거지 거짓마랑 우리도 이왕 먹는거 얘기 나와시란 청요리나 옷을 시켜먹게 아이고 미식어 또 불렁먹을 마리과기 집이 밥도 씻고 저 아치기 먹어난거 야 그놈이 밥 밥은 밥이고 이사만 짜장은 짜장이지 반찬도 씻고 그거 머겅 으쌰 부려야죠 또 미식어 불렁먹으케 말케 으엠 수각이 그자 말만 하면 밥 밥 밥 그자 밥은 노상 먹는거고 이사람아 가끔씩 별식으로 영 젊은아이들 주로 밥 느낌이시니까 덕친걸 뭐 불렁먹먹어도 나지 서방각시가 이런거 또 나식 불렁먹고 그런 말 사는거지 아이고 아방 저 요작에 어느젠가도 그자 짜장 짜장 으엠 그때 서머 짜장 불렁 안내지 아니 수각이 아니 그때 짜장 먹으심이 말도 뚜미신 청료리 염시고요 또 거느리 왕상을 임 수각이 아니 어떤거단게 짜장도 혼보석 불렁먹었죠 그거 미신 생전 불렁먹지 아니 수각이 경허니까 이사람아 어 인혁은 말이여 거 요새는 쇳줄에 내가지고 어? 짜장 짬뽕에 요거 하나 붙여오면은 보솔 돈도 흘러고 거 이왕이면 이사람아 가끔 요런것도 뭐 꼭 해야지 아이고 그자 그자 이 아방은 미신거 선전 나오면 그자 저거 한번 먹어봐 시민 하고 누게 트래비 나오면 어디 미신거 맛좋은 집이 있는 그디강 또 나오면 저런디 한번 가봐 시민 하고 거 먹구정은 것도 하고 점 어디 가부구정도 하고 거것만이 일랄것도 초장 인형량으로 톡톡 히임 시민 참 우리 아방 만점짜리 아방 될건디 요버럭 서버럭 저 먹는건 그자 한번 먹어봐 시민 가봐 시민 어멍 부사건 일랄건 인혁 일랄건 하나도 안이여 그자 고마니 저 불상도 아니고 부처님 고치로 방안에 앉아 미시거 험익바게 견 고를 말이여서 팽생고 땅도 아직도 오라면서 그자 고를 말이여서 가려놈 그놈이 일탈형 아이고 불쌍은 무슨 불쌍은 나 무슨 불우이웃이냐 불쌍하게 아방양 일랄엉 저 먹어사 맛도 좋곡 일랄엉 짜장도 먹어사 맛좋곡 짬뽕도 먹어사 맛좋곡 양장피에 깐풍기에 유산스레 그런것도 일랄엉 풀럭 먹어사 맛좋곡 공이사 배달라는 사람도 서비스로 만두도 호나 튀겨다 주고 크는거 주 고마니 하자듬서 그자 이거 먹어심미 저거 먹어심미는 뭐 먹어심미 기믹 일이 다 되고 인생이 다 성공으로 갑니꺼 길 하이강 막아진 소리 핑핑 놀먹 먹는게 더 맛좋지 뭔 소릴 햄나 이사룸아 지금 아이고 아이랑 오늘 아방 저 창고에 쇳대 내 혼 15년전부터 고차집사 고차집사에도 저거 아니 안 녹핀거 저거 오늘 어디 철물전광 사당 저 쇳대를 바꿔주민 나 오늘 저 짜장에 요거 요거 특별하게 이거 튀긴거 불렁 아방 해 안내 크메 저거 쇳대를 고집사 그러나 아방은 이거 배달되민 푸먹으로 먹는걸 좋아합니까 찍먹으로 먹는걸 좋아합니까 심거 어려운 말로 배달음 시겁 시겁다 걔 국물 비왕 먹는게 맛좋으냐 찍먹는게 맛좋으냐 요새 아이들게 부먹 찍먹 찍먹 부먹 허재 아닙니꺼 말도 거 한국말이냐 난 굴레보독 먹는게 젤 좋아 이사름아 굴벅 굴레보독 안하는 데가 굴레보독 먹는거 걔면 나 이거 허영 오늘 저 짜장에 난 아이고 아이고 아이는 인형이 안 먹으라 난 짬뽕 먹을거고 이거 소짜로 허영 호나 소짜 12000원 임신가 13000원 임신가 그거 호나 시키커메 아방 난 저 찍먹으러 먹을거는 아방은 굴먹으러 인형 하려 먹읍사 쇳대 아니고 지민 이거 양 오늘 저 어서 쇳대형 인형 먹어 아이고 웅거리 선비시겜씨 웅거리 선비시겜씨가 저 빼가래 저 혼자 놀게 이리 없어 아이고 진짜로 쇳대형 인형 начала 이리 voters etical